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와이틴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혹시 숨차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시장 상황 살펴주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여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이런 걸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걸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때문에 증시가 좀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비슷한 배경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에 상승법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오늘은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가 1.61% 오른 2747.08로 장을 맞췄고요. 코스닥은 1.88%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이번에도 테마주를 좀 봤습니다. 대선 기간이라는 점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워낙 변동이 커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노르홀딩스 우선주나 애니농률 덕성 같은 윤석열 후보 테마주는 물론이고요. 안철수 후보와 창업한 안랩 같은 안철수 테마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큰 뉴스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테마주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주는 증권 시장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랑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기업의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주가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현재 이런 테마주 대부분은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도 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품이 더 빠르게 더 크게 꺼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고 오신 소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됐던 층고 규제 이걸 없애기로 했다고요. 이른바 35층룰이라고 하시면 대체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에 도입됐는데요. 정식 명칭이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5층 이하로 짓고요. 특히 한강 수변에 가까운 곳은 15층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유가 이 무분별한 돌출 경관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삐죽 쏟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는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어찌됐든 8년 동안 이어진 규제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오세훈 시장은 잠실 쪽을 보면 스카이라인이 두부를 잘라놓은 것처럼 다 똑같고 광진구 쪽을 보면 조화롭게 배치돼 있다 해서 이 규제를 철폐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한강 연변의 저층 제한은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합리적인 배치를 하다 보면 한강 쪽의 동보다는 뒤쪽 동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강변의 앞보다 뒤가 더 이렇게 높은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배치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스카이라인은 변화하겠지만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35층 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지목이 되었던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재건축 단지는 충수를 높게 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싶어 하겠죠. 이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서초 반포주공 1단지도 45층 높이로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 심의에 부딪혀서 35층으로 낮췄고요.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49층으로 짓겠다고 했다가 심의에 막혔습니다. 최근에 용산구 이천동에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게 GS건설인데요. 이쪽은 서울시의 35층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제가 풀린다는 걸 전제로 68층짜리 설계안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함강병 정비 사업이 이번 규제 폐지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서울시가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연히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은 높이 제한 폐지이지 용적률을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좀 과도한 규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중구난방식으로 좀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까 더 시장이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강했는데 일단은 공급 정상화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급등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혼란에 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전세난이 심각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한데요. 여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건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을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를 분산하고 또 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측면들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만 그것도 일관적이지 않겠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낮았던 영향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정책적인 미수도 시장 불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하지마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아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조금 용어로서 풀자면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풍선효과. 풍선효과 어느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 풍선이 부풀어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검증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주법을 했을 때 오히려 밀주시장이 커지는 그런 풍선효과가 나타났었고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니까 남미가 마약 공장이 돼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풍선효과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정책도 어떤 풍선효과가 생길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좀 사전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 분기가 끝나고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번 발표합니다. 먼저 속보치를 분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달 말쯤에 한 번 발표하고요. 두 달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잠정치를 내놓는데 이때 국민총소득 그러니까 GNI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가 3만 5,168달러로 1년 전보다 10.3% 늘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24만 원 7% 증가했네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4%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GNI 중심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2017년에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 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참 기사들이 많이 크게 나왔었죠. 2018년에도 늘었는데 2019년 그리고 2020년 2년 연속으로 뒷걸음지셨다가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럴 때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시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어제도 나오셨는데 오늘도 지련나시네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SNS를. 3만 달러 돌파와 4년 만에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는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하셨는데요.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 안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국민소득 어떤 배경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건지 좀 풀어주시죠. 일단 당연히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한국은행은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낸다면 수년 안에 4만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4% 성장률을 보였고요. 특히 수출이 상당히 좋았죠. 내수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1인당 GNI 증가폭을 보면 3,287달러입니다. 이거를 요소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4% 성장률 같은 경제 성장이 1,272달러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3분의 1쯤 되죠. 그리고 물가가 762달러 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1,000달러 가량이 빕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 환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10.3% 늘었다고 했고 원화 기준으로는 7% 늘었다고 했어요. 차이가 좀 있죠. 이런 측면이 환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4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전반적으로 환율이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세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2020년에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GNI가 감소했던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또 환율의 증가폭이 환율도 이 증가폭에 한 3분의 1가량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축포를 터뜨리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의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회복세인 건 맞으나 그 안을 좀 잘 살펴보면 아직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건 거죠? 표면적으로도 회복세고요. 그렇죠. 안쪽으로도 회복세인 건 맞습니다만. 맞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안, 특히 불안한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은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출 중심으로 잘하고 있죠. 그리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거기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될지 이 부분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각국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통화량을 많이 풀었어요.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정상화를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 의장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했고 올해 안에 계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 지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회복세인 건 맞지만 변수도 많고 아주 확실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직은 긴장을 놓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조프로의 경제TV는 뭔가요? 자꾸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유리한 지표에는 과도한 해석을 붙여서 글을 올리고 불리한 지표에는 말씀을 안 하시거나 또 통계에서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글을 올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결국 사족이자 옥상 가옥일 뿐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